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오늘은 랜디 존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랜디 존슨에 대해서는 그냥 5분짜리 아니 3분짜리 피칭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확실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영상에 대한 저작권이 없는 관계로 구구절절 말로 때우게 됐음을 양해드립니다. 뭐야 공 던지는 장면이 하나도 없잖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꺼주시고 그래도 뭔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시면 계속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랜디 존슨은 역대 24명뿐인 300승 투수이자 4875개의 탈삼진으로 놀란 라이언에 이어 역대 2위에 올라있는 투수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건 28세 시즌까지 기록한 승수가 49승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어 그러고 보니 BK등번호네요. 동시대에 뛴 300승 투수들과 비교하면 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로저 클레멘스가 28세 시즌까지 거둔 승수는 존슨 보다 85승이 많은 134승 그렉 메덕스는 82승이 많은 131승 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슨은 클레멘스, 메덕스, 글레빈이 통산 2100 29번의 선발 경기에서 한 번도 하지 못한 일을 두 번이나 해냈는데요. 바로 1990년에 따낸 노이트노런과 2004년 만 40세 251일의 나이로 세운 역대 최고령 퍼펙트 게임입니다. 존슨 이전 최고령 퍼펙트 기록은 정확히 100년 전인 1904년 싸이영이 세운 37세 37일이었는데요. 존슨은 이 기록을 3년 214일 늘리게 됩니다. 존슨은 28삼진 경기와 노이트노런 퍼펙트 게임을 모두 달성한 역대 유일한 투수입니다. 슈어전은 28삼진 경기와 함께 노이터 두 번을 만들어냈지만 퍼펙트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존슨은 키가 6피트 10인치, 2미터 8cm인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 키였다고 합니다. 존슨의 키는 유전인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 출신 경찰관이었던 아버지의 키는 198cm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크리스 세일도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랬던 걸 보면 역시 유전의 힘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존슨의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스키점프라고 하는데요. 랜디 존슨이 스키점프하는 장면을 상상해보면 머리에 잘 그려지지가 않네요. 1982년 고등학교 졸업반때 존슨은 애틀란타의 4라운드 지명을 받는데요. 애틀란타가 같은 해 2라운드로 지명한 고교투수는 톰 글래빈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래빈이 아이스하키의 꿈을 포기하고 애틀란타에 입단하는 반면 존슨은 USC 남가주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만약 존슨이 애틀란타에 입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존슨과 글래빈이라는 시대를 대표하는 그러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두 자환이 한 팀에서 뛰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존슨이 변신을 시작한 게 1993년이니까 1993년 매덕스 영입도 그대로 진행됐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덕스, 글래빈, 스몰츠의 랜디 존슨? 아무리 상상은 자유라지만 너무 나간 것 같죠? 대학에서 존슨의 전공은 미술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 밴드의 드럼 연주자로 락&롤 잡지를 만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은퇴 후 사진 찍으러 다니는 취미가 생길 만했습니다. USC에는 야구를 정말 잘한 1년 선배가 있었는데요. 바로 마크 맥과이어였습니다. 맥과이어는 투타 겸업을 하다가 존슨이 들어오고 나서 타자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1985년 전체 34순위로 몬트리올 엑스포스의 유니폼을 입은 존슨은 무시무시한 구의와 구제불능의 제구를 동시에 선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올림픽 개최 하루 전날인 1988년 9월 16일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릅니다. 존슨의 제구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몬트리올은 1989년 당시 싸이영상급 저한이었던 마크 랭스턴을 데려오면서 존슨을 시애틀로 보냈는데요. 만약 몬트리올이 존슨을 계속 데리고 있었다면 존슨과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한 팀에서 뛰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1997년 시애틀 소속이었던 존슨은 213인닝에서 291개의 삼진 몬트리올 소속이었던 페드로는 213인닝에서 313개의 삼진을 잡아냅니다. 하지만 존슨이 시애틀로 간 건 운명적이었습니다. 시애틀로 갔기 때문에 1992년 텍사스에서 뛰었던 놀란 라이언을 만날 수 있었고 라이언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라이언은 개인코치인 톰하우스에게 부탁해 존슨의 디딤빨 문제를 찾아내게 됩니다. 존슨은 몬트리올에서의 데뷔 시즌과 양키스에서의 인연을 제외하고는 등번호 51번을 고수하는데요. 하지만 1993 시즌에 앞서 놀란 라이언이 은퇴를 발표하자 그의 한 해 동안 라이언의 등번호인 34번을 다는 걸로 라이언에게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제2의 놀란 라이언이자 좌완 놀란 라이언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4875개의 삼진을 기록한 존슨 보다 더 많은 삼진을 잡아낸 선수는 5714개의 라이언 뿐입니다. 한때 저는 5714를 통장 비밀번호로 쓰기도 했습니다. 사이좋게 둘은 역대 6번의 300탈삼진 시즌이 메이저리그 공동 1위 또한 215번과 212번의 두자릿수 탈삼진 경기가 메이저리그 1위와 2위에 해당됩니다. 1995년 첫번째 싸영상 수상 후 이듬해 등부상을 당했던 존슨은 33세 시즌인 1997년부터 40세 시즌인 2004년까지 메이저리그를 지배합니다. 같은 기간 존슨은 4개의 싸이영상과 클레멘스가 아니었다면 모두 1위였을 2번의 싸이영상 2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001년 봄 비둘기를 죽이고 5월에는 신시네티를 상대로 20K 경기를 달성하며 11월에는 월드시리즈 MVP가 됩니다. 제가 앞서 존슨은 28삼진 노이트노런 퍼펙트 게임을 모두 달성한 메이저리그 역대 유일한 투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존슨은 다른 부분에서도 메이저리그의 역대 마지막 투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마지막 300승 투수입니다. 메이저리그는 1990년 놀란 라이언이 역대 20번째 300승 투수가 된 이후 12년 동안 300승 투수가 나오지 않다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클레멘스, 메덕스, 글래빈, 존슨 4명이 추가된 바 있는데요. 하지만 2009년 존슨 이후로는 다시 10년째 300승 투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300승 투수의 추가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건데요. 빌제임스 핸드북이 계산한 300승 달성 가능성은 현재 통산 225승인 벌렌더가 54% 205승인 그레인키가 16% 170승인 슈어저가 16%입니다. 54%면 많은 게 아닌가 싶으실 수 있지만 결코 높은 확률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169승인 컷슈가 몇 퍼센트인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빌제임스 핸드북은 2%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2000년이 박찬호 선수의 최고 시즌이었다는 건데요. 그와 함께 페드로 마르티네스와 랜디 존슨의 전성기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평생을 감사하게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김병현 선수가 애리조나에 입단한 덕분에 랜디 존슨의 2000년, 2001년, 2002년 시즌을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생각하도 가슴 벅찬 존슨의 시대 페드로의 시대는 다시 올 수 없겠죠?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